야, 너 뱀파이어 본 적 있어? 만약 물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? 너 뱀파이어 되겠지? 아, 야, 끔찍하다. 무슨 생각으로 온 거야? 위인의 피 찾으러 왔지. 근데 교황청 사냥개가 고등학교는 왜 있어? 위인의 피에 진짜 그 고등학교에 있구나? 우리가 먼저 찾는다. 위인의 피가 뱀파이어 두 손에 들어가면 그 끝은 인간의 죽음밖에 없어. 네가 그 생모로구나. 블루드, 어? 변선, 괜찮아? 닥치고 달려. 내가 이겐서 인간이 싫어해. 주제를 불려. 손 수가 없어. 너, 이거 못할 거네. 신간에 대해 끌고 싶어. 논석을 어깨에 대해 너, 이거 못할 거야. 그 가위에서 우나가